애플의 새 운영 체제인 iOS7의 보안 결함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팔레스타인의 카람 다오드의 이야기를 소개하며 iOS7이 설치된 아이폰의 잠금 화면에서 전화가 걸리는 결함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다오드는 화면 잠금 상태에서 긴급 통화 버튼을 누른 뒤 연락하려는 전화번호와 통화 버튼을 반복해서 누르면 일반 전화도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스페인의 호세 로드리게스는 잠금 화면에서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진을 볼 수 있는 버그를 발견해 보고했습니다.